자 오늘은 여러분들 하이픽셀의 새로운 콘텐츠가 나왔다고 합니다 좀비스! 아 근데 이게 진짜 꿀잼이래요 완전 재밌대 네 그래서 오늘 정의 부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악어, 분명, 머사, 너블이 자 그 다음에 비정의 부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악어, 니타, 순인, 게리 정의 부대 한 다음에 비정의 부대 이렇게 할거야 제가 이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게임이 어떤 형식이냐면요 좀비를 총으로 맞추면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총을 사거나 다음 스테이지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깨려면은 무조건 총으로 좀비를 무조건 잘 맞춰야겠죠 자 그리고 처음 주는 기본 피스톨은 권총, 총알이 무한이고 사는 총알은, 사는 총은 총알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시프트, 주변에 시프트 가면은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슨 방벽 같은 게 있거든요 어 방벽 방벽에서 시프트 누르면 방벽이 다시 설치돼요 그것도 돈 들어와요 그럼, 오케이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면서 해야지 설명총 뭐야 나 들어왔는데? 나 들어왔는거 맞아? 이따 파티 나 왔어 이따 다른 분들은 다른 통화방에 가계세요 이게 랭킹이거든요 할말 하지 않을까? 랭킹? 야 랭킹 깨다 그리고 여기 문 있잖아요 문 여기 방벽에 한 명씩 한 명씩 다 자리잡고 쏘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오 야 이거 피스톨이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택처팩 없는거 맞지? 네 그리고 장전은 시프트, 시프트 좌클릭 시프트 좌클릭? 네 아 이런 느낌이네 나이프를 잡아도 권투는 뭐야 이거? 라이트클릭이 이제 쏘는 총 권투는 이제 추가적인 총 야 나 어디어디 자리잡아야돼? 오 야 뚫렸어 이미 여기여기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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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머싸 어딨어 잡는중 뒤쪽으로 야 얘를 지켜야돼 얘 운전기사? 아니요 지키는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목숨을 지키면서 일로와보세요 어머 이 구멍에서 좀비가 나오는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시프트 누르면 고쳐져요 시프트 누르세요 아 아 이렇게 막아놓고 아버님 이거 나중에는 진짜 세져요 애들이 어 야 이거 막아놔야겠다 각자 하나씩 잘 막아라 오케이 골드먹음 총은 어떻게 사는거야? 총은 지금 못사요 총은 이제 스테이지를 열어야 돼요 아버님 지금 210원 모았거든요 아 나 300원 모았다 오른쪽에 있는 돈은 내 돈이지 네 오른쪽에 있는 돈 나 400원 돈 어떻게 이걸로 뭐 어떻게 해? 이제 저기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호텔 호텔 750골드라고 써있잖아요 750골드로 여기 호텔 문을 여는거랑 길이 여러개에요 길이 여러개요? 여기 오피스 회사를 500원으로 여는거랑 회사 열면 어떻게 돼? 길이 두가지에요 엔딩은 야야야야 죽겠다 야야 죽겠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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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은 여러분들 좀 알아가면서 할게요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 그냥 그냥 호텔 문 열어도 되는데 그 어디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총이 달라요 어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오피스를 열고 샷건을 먹고 나가더라고요 음 좋아 좋아 그러면은 제가 오피스 열어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오피스 열었어요 오피스가 이제 그 상점같은건가? 뭐 길이에요 길 이거를 계속 클리어하는거에요 스토리 모드처럼 어 어 어 깨면 이제 저기 애들은 신경 안써도 돼? 네네 아냐아냐 계속 따라와요 따라와? 샷건 500볼드 샷건 야 나 돈 부줄게 오오오오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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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늑대왔따 늑대 좀비 야 뭐야 뭐야 야 여기를 열면 이제 여기서도 좀비가 나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막냐면요 이게 들어갈때마다 나오는 애들이 두 명이 두 근형이 있거든요 어 어 어 두 명이 두 근형 맞고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애들을 또 두 명이 맞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오오 좋아 하나하나씩 해보자 잘 맞추면 되는거지 이거 샷건 이거 샷건 사고 저기 호텔 문 열고 그쪽으로 갑시다 자 샷건 형님은 이제 호텔쪽으로 길을 열죠 호텔쪽이 더 빨라서 호텔쪽이 더 빨라서 자 이 샷건은 다섯 발 밖에 없는거야? 어 뭐야 아냐아냐 그 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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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창이에요 레벨이 탄창 300.. 어 365발 있네 이리 와보세요 어 음 멋있다 샷건 하모도 잘 사야겠네 형님 여기 호텔 열어주세요 야 이거 완전 재미있다 어디 호텔 열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샷건 사고 이제 호텔 문 열어서 여기를 쭉 클리어하는거에요 이제 돈 모아가지고 예 여기가 본격적인 우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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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두 명은 이제 뒤쪽에 있는 좀비 죽이고 두 명은 앞쪽에서 나오는 좀비 죽이고 어 여기서 나온다는거에요 자리잡아요 한 명 한.. 제가 여기 잡을게요 자리 두 명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막는거에요 안보여 안나와 기다려야되요 아 호텔에서도 나오는구만 라이플도 있네 라이플보다 샷건이 더 좋아요 샷건 샷건 보스잡아야되는데 보스에 진짜 안와요 후후 라운드 식스 오케이 그거 그거 나와라 아 문 10버스 들어오고있으면 돼? 어 오오오오오오 여기 말고 바깥에 말고 호텔로 들어가야 쇽 야 이거 헤드샷하면 더 좋은거있어? 데미지가 더 들어갈걸요 헤드샷 있으면 나중에 그 표시는 되던데 어 야 뒤에 늑대 야 조심해 아 그러네 이거 위로 올라가서 막아야되네 인스타키에 말고 야 야 머싸 죽은거야? 뭐야 저..저..저 이렇게 죽으면은 지금 와서 시프트 눌러주면은 돼요 머싸 어딨어 어어 살릴수도 있구만 아 이게 계속 열어면서 막 좋은 총살 수 있고 그런건가보네 야 너 살리는거 맞아? 저 살아요 이렇게 오케이 시간이 뜨면서 야 갑옷도 사야겠다 여기 갑옷있다 네 돈 모아서 750원 모은사람이 다음길 열자 중력이 중력이 권물이 있잖아 금있잖아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르게 열어야지구만 750원 어 열렸다 바로가자 열리면은 계속 그냥 안쪽에서 막는게 좋아요 야 스나이퍼도 있어 스나이퍼 스나이퍼 되게 세요 스나이퍼 사고싶다 쓰기 어렵더라구요 난 스나이퍼 사야지 어 철받이 하고 이거 700원에 판다 아 가운토 다 파네 비디오 밝기 퀵빠이언 두명은 저쪽 계단 밑에서 오는거 잡아주시면 되고 두명은 여기 구멍 이게 약간 보이는건가 이거 뭐지 좀비야 얘네 어디서 나오는거지 천천히 슬쩍슬쩍 오는거 같은데 여기서도 나오려나 여기서 나오겠다 더블골드? 야 돈 갑자기 누가 들어왔나봐 더블골드 먹으면 돈이 더 들어와요 마칠때 그리고 빨간 빨간올리븐 준비가 되게 셉니다 엄청쎄서 아우니 죽을뻔했어 나 죽을뻔했어 샷건 때렸어 그래서 깜짝놀라서 어 때렸어 때렸어 야야 한방이 그냥 오야야야야 뭐야 얘네 그냥 미쳤어 쟤네 데미지 나 스냅프 살래 난 갑옷 살래 야 나 나 쓰나 못산대 그 샷건을 버려야되요 샷건 버려야된다고? 샷건 버리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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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일루 historically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아 여기 보스다 다 일루와 veux 오오오오 다 та우파워스테이션으로 올라오세요 야야야 계속 나와서 갈수가 없네 이거 일루 여기좋게 야야 너블이 죽겠다 너블이 뒤뒤뒤뒤 어 빨간준비 빨간준비 야 빨리 와 일로와 일로와 너블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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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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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장난 아니다 야 웹폰 창고도 있네 창고를 넣어놨다가 할수도 있나봐 어 이거 이건 랜덤 아닌가 아닌가 이건 안열하고 이것도 여는건데 돈으로 어머머어머어머 파워스위치 뭐야 아파 마 문수리해주세요 뒤에 문수지 해주세요 좀비 넘어온다 여기 문도 수리할수있나 여기도 할수 있어 여기 망가지인데 보스는 랜덤하게 조금있다 나오나 어 Ok 죽여 이게 아가 처음 보은사람이 파워스위치를 켜야나 보스가 나올거에요 오우오 야. 그냥 파우스 해도 될 것 같아 죽울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이 어그로 끌고 쐈주면 되요 살리면서 오케이. 좋았어. 샷건도 있겠다 모서 완전 쉬퍼 보스라 야. 모서 안나오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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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ates 자 여기 아직 안나오고 야 너블이 위험하다 어 인스타킬 뭐야 이거 저희 초단 모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 뭐야 뭐야 어디서 나오는거야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좀비 더 많이 나와요 이제 오케이 야 죽겠다 너블이 오케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케 오오오오 안죽어 잘 와 장난아니네 오오오오오 어 왜 안나오지 잠깐만요 뭐야 이거 왜 시킨거야 내 천원짜리 밑에 가서 누르고 와야돼 와 야 장난아니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pont때나 로켓러운처 로켓러운처 나 버려야돼 샷건 버리고 쉬자리 이 비밀 피스톨이 regression 이거 일단 샷건은 내가 다 쓴 다음에 버릴께요 오케이 40발 남았어 너무 아까워 혹시 머싸가 계단 밑에 누웠는데 살리러 오실 분 있나요? 뭐야 머싸야 언제 누웠어 야 살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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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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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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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저 아래에서 죽었어 그 피스톨은 제한이 없어요 야야 터진다 터진다 어 보스 나왔다 보스 나왔다 보스 나왔다 어어어어어어 야 왜 하필 나 때려 어그로 어그로 풀 어그로 풀 어그로 풀 뒤져 파건이 괴롭히지마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자 잠몹도 정리하고 잠몹한테 맞으면 후리고 죽어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우우 이제 곧 있으면 엿조발 남아서 로켓 탈수 있겠다 나 2000원 모았어 야 이거 돈 없겠다 다음스테이지에서 더 센총 나오지 않을까 여기 저 이 상을 못가 봤어 여기 되게 어려워서 그 다음에 그 다음스테이지 가보자 야 이거 로켓런처 사야될것 같아 다음길을 한번 여는게 좋지 않을까요 다음길을 어떻게 열어 다음길 어떻게 열어? 여기 양쪽에 한군데 열면 되요 야 중량이 죽었어 혹시 중력을 살려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나 누웠어 자 이거 이거 버려야되겠다 이거 어떻게 버려? 아버님 아버님 빼고 다 죽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도 죽겠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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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버리는게 아니라 점프가 안돼 이거 2번키 누르고 총을 사면되요 우리가 먹어보자 맞아 벌거 아냐 야 바로가자 바로 바로 되는대로 바로 돌자 돈 벌고 하나씩 구멍 하나씩 구멍 하나씩 자 이쪽 빨리와라 빨리와라 이거 아니면 한명이 좀비를 몰아먹어야되나 초반에 그것도 엄청 빠른 방법이긴 하는거 같은데 아니면 이거 한명일때 바리게이터 부시게 한 다음에 개편하게 잡고 바리게이터 돈먹어도 되고 바리게이터 돈도 먹을 수 있어? 네 10원씩 줘요 그러면 바리게이터 부수게 내비둬야겠네 오케오케오케 그러면 부시는게 돈 더 된다 그런데 부시는것보다 좀비를 빨리 잡아야지 라운드가 넘어가요 아 라운드 넘어가야지 돈 더 벌지 네 라운드 넘어가는게 좋아요 얼마 모아요 저기 문절림 500원 호텔은 500원 아 호텔은 750원 저게 그 오피스는 500원 좋아좋아좋아 다 골고루 먹어서 자 1등인사람 바로 오피스 열어줘요 네 톡! 톡! 오케이 라운드 권총은 탄알이 274발 있네요 무잔은 아닌것 같은데 피스톨은 피스톨 무잔이에요 이게 시프트 좌클릭하면 장전할 수 있어 아 그게 아니라 그 뭐지 300발이 있다고 뜨는 아 맥스 총알을 먹는것 같은데 원래 300발이네요 이게 야 맥스아머 그거는 샷건 있을때 먹으면 차지않아? 아 그렇겠네요 네 이게 피스톨이 무한이 아니네 300발인데 맞네 무한 아니네 오피스 열었어 오피스 열었어 열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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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내구도인가 봐 내구도 샷건 어디있어 봐라 야 여기 호텔 열어야 되잖아 호텔도 호텔 샷건 사고 열면 되요 샷건 사고 오케이 의미는 모르겠는데 다 샷건을 사고 가더라구요 샷건 5백원이야 샷건 5백원이야 샷건 5백원이야 샷건 5백원이야 야 갤러리 여기 750원 있는데 갤러리는 안여 나올래? 아 그러니까 루트가 두개에요 그쪽으로 쭉 가도 되는데 이쪽이 더 빠르다고 들었어요 호텔이 오케오 자 가자 5백원 모으고 가야지 자 쭉 탑시다 네 잡았고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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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아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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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00원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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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790원 790원 모은 사람 바로 호텔 열어주세요 야 한명이 790원 중력이가 해야되네 중력이 샷건 샀어? 총 안사고 할께요 그럼 아아 내가 열게 차라리 너 샷건 사라 나 지금 샷건 안쓰고 더 빨리 열고 팀이 돈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러면 더 빨리 열고 더 빨리 열면 왜냐면 좀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그럼 나도 지금 샷건 안살께 그냥 샷건 안살께 나 다음 터내면 그냥 오! 시청자 갤러리 열었어 아! 아! 개망했는데 한번 가보자 저 갤러리도 안가보긴 했는데 갤러리 한번 가보자 아! 여기 이런게 있네 자 가보자 갤러리 루트는 처음인데 갤러리 처음이니깐 한번 해보자 금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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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다 파워 스테이션이 1000골드인데? 1000골드 돈 모아서 바로 가야겠다 요새 바로 갈게요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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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총알 톡 톡 똥 똥 똥 똥 와 돈이 하나도 없다 야 돈 빨리 모아야 되겠다 총돌이고요 자 6스테이지 뭐야 아닌가? 자 뒤쪽에서 내가 빨리 막을게 이게 한 10스테이지부터 확 세지네요 10스테이지때 확 세지네요 오케이 맥스아머 다같이 차는건가? 그런거 같아 다같이 떴어요 방금 아 준이야 비켜 나 뒤에 있었어? 상자에 갇혔었던거지 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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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뒤에 잘 막고있어 나 뒤에서 잘 잡고있어 야 나 곧 1000원 모은다 못싸고 1000원 더 빨리 모으겠다 네 저 모을게요 바로 열게요 야 내가 갈게 길로 갈게 길로 갈게 길로 갈게 바로 가자 네 모이면 열게요 어 열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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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열어 열어 열게요 가자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 길이 이쪽으로 모이네 아 어차피 오는거구나 이렇게 똑같네 어어 파워스테이션 1000원 내가 조금만 잡으면 되니까 그 가빠 사러 가는건가 보다 저쪽으로 아 내가 내가 이거 한나면 바로 할게 금보다 천이 이득이니까 자 야 너부리 총 샀어 샷건 네 샷건 샀어요 샷건 샀으면 내가 사면 안될거 같은데 난 그 다음에 딜레이가 너무 생겨서 총을 못살거 같아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 너는 샷건을 산상태에서 지금 600원이 있는거고 난 안산상태에서 1000원이 있는거잖아 네 어 그니까 너가 1000원을 모아서 하는게 나을거 같아 아 아 네네 난 총이 없으니까 난 총이 없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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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게 너 너가 위주로 빨리 가서 킬 먹어 빨리 킬킬 빨리 먹어 킬 먹어 자 이거 그냥 살게요 그러면 로킬런처 예 형님 앞으로 가면 죽을수 있어요 좀비 이게 작전을 잘 짜야될거 같애 제가 원래 연락했는데 내가 돈좀 내가 돈좀 먹을게 이러면 템을 제가 못사기 때문에 피스톨로 먹어요 피스톨로 어 피스톨로 야 여기 여기 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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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독사 독자재 근데 돈 똑같이 오르는거 아니죠 잡은사람이 먹는거 맞지 잡을때마다 골드가 나와요 그 총으로 맞추면 나온거같애 내 위에도 위에도 좀비있어 위에 좀비기잖아 돈 안모은 사람들이 위주로 때려요 어 머사 1000원 모았다 머사 너부터 너 총 샀어? 저 총 필요없어요 파워스테이션 바로 열게요 파워스테이션 열게요 총안사수면 사야될텐데 어 너블리 너블리 너블리한테 너블리 천원 모았다 너블리 와가지고 로킬런처 살게요 그러면 저 어 너 로킬런처 ổ 요렇게 오케오케하깐 아까 그 뭉클 있는거 니가 다잡아야될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죽었어 뭐야 어 머사 살릴게요 뭐야 뭐야 뭐사 터졌는데 머사 어딨어 내가 로킬런처 거기다 썼는데 너 바로 죽었어요 머사 시체가 터졌어요 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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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뒤진거같은데 리스폰 지역에 태어난 아예 뭐야 뭐야 쫌 걸려요 가는데 좀 걸려야여? 야에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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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야돼 이거 막아놔야됨 Ellis 레시아 구하러 와야하나 죽으면 아 그거 이제 보스 좀이슨 나오거든요 보스 점수를 하고 애들 이거 확 나올 때 한 번 쓰자 이거 로켓런처 아껴야 되겠다 어 이거 그냥 쓰면 안되겠어 이거 총알이 얼마 없다 로켓런처 13발 밖에 안남았어 이거 총알 한 번 더 사야겠다 저 샷건 총알을 거의 다 썼는데 피스톨 샷건 총알 한 번 사와야되지 않아 너? 아꼈는데 50발 남았어 저 23발 있거든요 보스때 그냥 23발 쓸게요 그 잠깐 피스톨 써요 돈 모아서 로켓런처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총알 사는거보다 이거 아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저희 아까 10 스테이지인가 11분 걸렸는데 지금 7분 50도에요 가보자 가보자 자 400원이 다음 스테이지 열려면 얼마지 1250원 1250원이 어딨어? 아 이게 다음거야? 그래서 보스 잡아야 될 수 있을거같아 프롤라나? 아닐거 같기도 한데 어 맥스하머다 맥스하머다 나이스 아 잠깐 쓸걸 야 이거 맥스하머 나오니까 어 써도 되겠다 바주카와 같은거 아니면 어 어 뭐야 이거 왜 안맞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어 야야 헉 이거 늑대는 더 아래를 보고 쏴야겠다 우와 나 죽은거있다 샷권이 살짝 정면 사선도 가서 여섯마리 오케오케 잡자 어 인스타키드 이거 먹지말죠 어 인스타키드 뭐야 한방에 죽는거야 다? 에스 아 보스는 아니에요 자자 1250원 1250원 중력이 1250원 문 엽니다 문 엽니다 열어어 열어어 열었어 열었어 됐는데 됐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엑스라이 힐스 뭐야 어 이거 체력 늘어나는거 같은데 체력 늘어나는거 같은데 아니면 힐 그건가 힐 힐 저희가 한번 먹을수 있는건가 힐은 힐은 처음에 야 800원짜리 가보 여기 이따 사야되 무조건 자 어 이거 이거 공짜인거 같은데 이거 까볼까요 뭐가 뭐가 어 팀머신이라는데요 아 여기 돈있네 뿔 암호 서플릿 드래곤 어 삼천월짜리 뭐있는데 뭐 이것저것 뭔지 모르니까 쓰지 말자 어 어 아 여기서 총알 풀로 채우는 아이템이고 이거 어어어 어어어 좀비 많이옵니다 좀비 많이옵니다 야 이거 보스 나온다는거 아니야 와 나 죽음 나 죽음 보스 나왔어요 야 너블이 너블이 살려야돼 위치안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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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는사람 빠져요 어어어 아버님 갑옷 없어 확 죽어요 어어 야 갑옷 이거 800원 모아서 바로산다 네 오케이 보스 나온거 마냥 안보이네 기어 나오고 있을거에요 아마 오 아 유 imagine 아 수 Kinder 발전 개 정 자 한 야 잡목 정리하면 그냥 피스톨로 잡을수있어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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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갑파사자 갑파사자 아 잠깐 내가 바지사야될거같은데? 오케이 샀어 샀어 갑파 샀어 저 바주카 내려가 바주카 13발? 한발? 지금부터 되게 세요 지금부터 슈퍼 세요 야 이거 그 다음 얼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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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하는거 오 야야 얘 엄청 세 이 노란 옷도 없는데 그 다음 길이 없는데요? 여기가 마지막인가? 아래 아래 저길 열어야되는건가 다시? 어 야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오오오오 오케이 아 착한 탄알 맥스맥스 나와야되는데 맥스주세요 맥스주세요 제발 저기 파워스위치 눌렀어요? 와 불구는거 봐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야된다 뭉쳐서 하나씩 그 다음 루트를 모르겠네 저쪽으로 써 야 뒤에 뒤에 어어어 우와 누웠다 야 이거 템포 써야돼 내가 살릴게 살릴게 오케이 아울링 살리세요 백업파 백업하고 아 이거 총알이 없다 이거 어떡하지 아리몬